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복지제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복지제도가 이제 표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요건 이제 단순히 개념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는 A에 의리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는 B에 해당한다 그럼 A, B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자 갑의 사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갑은 자 요게 포인트에요 여러분 가구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가 어디 속하는지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가구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구나 소득 수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갑이 뭡니까? A가 공공부조가 되겠죠 이 공공부조에는 대표적 얘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또 이렇게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실 거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을은 치매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신체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자 요거 장기요양급여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이 장기요양급여는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내는 보험인데 그래서 여러분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나오면 딱 봐도 여러분 사회보험인 거 알지만 이렇게 장기요양급여라고 나오면 여러분 좀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보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힌트를 보면 이거는 뭐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한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를 알면 뭐 이제 당연히 고르는 거지만 몰랐어도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선별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면 사회보험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강제 가입은 사회보험이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 건강보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하게 되는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니라 B가 그렇고요 자 B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상호부조의 원리가 뭡니까? 서로서로 돕고 돕는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? A, B, C, D, E, E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보험료를 내가지고 보험료를 내서 뭘 만듭니까? 기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돕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A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서로 돕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국가가 그냥 딱 찍어서 도와주는 것이니까 공공부조는 상호부조의 원리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보험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아우 좋네요 답 나왔네 자 3번 A는 B와 달리 보편적 복제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보편적 복제의 이념은 전국민 대상이다 이거야 전국민 대상 그런데 이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뭐예요? 소득 기준으로 자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선별적이에요 선별적 공공부조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것이고 사회보험이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가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A는 B와 달리 보편적 복제 이거는 B는 A와 달리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고 B는 A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는데 소득 재분배 효과는 둘 다 있어요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 선별해서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사회보험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보험료 이런 거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둬요 건강보험료 많이 내는 사람 400만 원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죠 그런데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소득 재분배가 있는데 굳이 따지면 공공부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어쨌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건 둘의 공통이니까 달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5번 B는 A에 비해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사후 처방이 뭐야?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처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가난에 빠진 이후에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사후 처방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보험은 우리가 미리미리 보험료를 내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면 B는 A에 비해 사후 처방적 사후 처방은 뭐야? 공공구조지 그래서 A는 B에 비해 이렇게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된 거 답은 아까 진작 나왔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Sugan 기록은 mahdoll요 그 외 видео